2,311번 3,3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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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분 남았어요 아, 7분 남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어? 여기다 어, 저기요 어, 저기요 어, 저기요 어, 여기 여기 아, 저기 죄송한데 이거 2,311번 맞나요? 아, 이거 아까 갔는데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2,221번 어, 뭐야 2,311번 왔다고 했는데? 선생님, 저 호텔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볼까요? 이거 저상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야, 조금 못 타 너 계단 못 어, 어 그리고 저상 아니지? 저상 아니에요 이거 몇 번이야? 또 근데 마을버스에서 저상 본 적은 없다 그렇지 않나? 이건 뭐야? 이건데? 이거요? 아, 이거요? 근데 물어봐야겠다 혹시 이 산은 저상버스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아예? 아, 그래요? 없다고요? 야, 진짜 없잖아 씨 아, 나는 여자가 모르고 그냥 누구냐 웬만해부터 있다고 그래, 나도 없을 줄은 몰랐다 지하철 타고 갈까? 저는 지금 없잖아 지하철이지 뭐 어, 지하철 타야겠지 지하철 타야겠지 지하철로 타고 가자 이거야? 되게 되게, 되게 어우, 더러워 이거 왜 이렇게 더럽냐, 근데 이거 야, 조금 뭔가 대충 붙여놓은 거 같아 없지? 없어, 없어 또 여긴 있어 뭐야? 야, 8-2야, 그리고 여기 몇이야? 2-2 이거 8-2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8-2래, 갑자기 2-2 뭐야? 내가 눈으로 보기에는 8-2에다가 X를 쳐놓아줬어 어 시각장애인들은 모르지 아, 이거 그리고 잘못된 게 용산 방면이야 또 용산은 반대야 어 뭐야, 이거 8-2 뭐야? 어, 이거 나 잘못했나? 1-1 서빙고 방... 서빙... 뭐야, 이건 또 점차가 또 끊겼어 이거 완전 개판이야 여기 점차 있어 그래도 여기는 점차가 있어 여기 올라가는 건 상 응 이제 내려가는 건 하 어, 뭐야 오토, 오토인데? 은사 아, 이거 왜? 원래 올라가는 뜻인데 거꾸로 해놨네 이걸 뒤집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물건 한번 써서 읽으면 될 거 같은데? 어, 여긴 또 이게 있네? 봐봐 지하 4층에서 8층 에헴? 9층이라 써있는데? 아, 점차 오타네, 오타 먹고 싶은 게 있냐? 콕밥? 아쉽네, 1층이어도 이게 턱 때문에 어렵네 콕밥에서 KFC로 변했어 어, 일단 여기도 턱이 있네 못 올라가지 이거 안 돼, 안 돼, 이거 콕밥 아, 무거워 네, 이게 전동이라서 아, 감사합니다 야, 햄버거 포기해, 햄버거도 포기해 야, 맥도날드 갈 걸 그랬네 내가 급해보는데? 잘못 설치했어?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급해졌어 오, 야, 야, 미용히 먹어 못 가는데 못 가? 못 가 여기, 여기 라면 집 이거 할 때 있어요 하나, 둘 어, 잠시만, 야, 뒤에 꼈어 이게, 이게 이거 발판에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안 밀리는데? 여기도 있나, 한번 보자 오, 씨 오, 야, 야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씨 바닥이, 바닥이 이게 점자 블록인가? 점자 블록이 파괴된 건가? 응 와, 진짜 위험하다 여기, 야, 이게 나를 죽이는 거야 이 작은 게 스크림도어를 만지려고 딱 이렇게 다가가고 있었거든? 이렇게 계속 갔어, 근데 스크림도어가 없잖아 그니까 계속 갔지 우와, 씨 진짜 한 발짝 차이로 내가 떨어질 뻔했어, 여기로 점자 블록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아 이 기다란 점자 블록이 직진하라는 표시인데 그거가 철로까지 이어져 있었어서 그거를 따라가다가 철로로 그대로 떨어지는 거야 안전벨트 없이 놀이기구 타는 느낌이야 진짜 이거 상상도 안 되지 네